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또 월요일마다 저희 아침 방송 찾아주시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 스테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떻게 터키 같이 가실래요? 지금 3대장이 있어요. 터키, 헝가리, 브라질. 왜? 환율 날아간 3대장. 헝가리도 많이 날아갔어요? 네. 3대장의 특징은 정치인이 굉장히 퍼플리즘적인 극우주의자인 경우가 많아요. 퍼플리즘 극우? 네. 헝가리 같은 경우도 대출 다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거기 정책을 쓸 때 우리 나 이유라면 좀 그래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랑 손을 잡다가 오히려 양쪽에서 다 공격을 다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경제정책을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좋아할 만한 방향으로 쓰는 경우에 국제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아니면 불신이 생겨서 환율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발전경제에서 한번 그걸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까 했었어요. 독재는 환율이 벌한다. 하늘이 벌한다 말고 환율이 벌한다. 그래서 너무 국내적인 부분에만 경제정책을 비합리적으로 쓰다 보면 결국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돼서 환율이 망가지게 되고 환율이 망가지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경제성장률이 첫 해에는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래서 터키나 헝가리 같은 경우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보면 아주 박살이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공급망 대란을 체감하고 왔습니다. 왜요? 오는데 지하철이 밀리더라고요. 지하철이 밀려요? 네. 보통은 한 두세... 지하철이 밀린다는 건 뭐예요? 두세 정거장에 한 번씩은 지하철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여섯 정거장 뒤에 멈춰있더라고요. 그게 왕신리부터 5호선이 좀 밀려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지하철이 안 오다 보니까 한 정류장에 사람이 계속 몰려요. 뭐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좀 늦게 탔구나 싶었는데 내리고 나서도 내린 사람들이 한 번에 많아지다 보니까 계단이 밀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밀리고 그러면서 야, 이게 한 군데만 병목이 생겨도 이게 줄줄이 계속 밀리는구나를 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정프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빨리 진도 나가잖아요. 오늘 지각할 뻔한 것에 대한 핑계고요. 오늘은 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 주식 투자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남의 포트폴리오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프로님 포트폴리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남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잘했던 기업들은 좀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두나무가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두나무라는 회사는 증권플러스와 업비트, 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하이브와 합작법인 형태로 미국에 진출을 한다고 하고 메타버스와 NFT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두나무가 나무가 두 개인데 하나는 금융, 하나는 테크. 이거의 두 개의 나무를 통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건데 두나무가 그런 뜻이에요? 이석우 씨가 두나무 사장님이셔요. 여기가 예전에 카카오 대표했죠. 카카오 대표했죠. 아무래도 두나무 같은 경우는 IT 쪽에 강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실적이었습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비상장사니까 굳이 실적 발표를 잘 안 하다가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3분기 올해 누적 실적을 발표했는데 누적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원. 2천억만 쓰고 그 돈을 벌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 93%. 민건비 등등 제외하면 쓸 데가 없는 돈, 서버 비용하고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 들어갔던 캠팩스 투자 말고는 거의 영업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단기 순익이 2조. 그러니까 증권업계 1위 회사가 미래세 증권이잖아요. 여기 브로커리지 수익 말고도 아이비 수익도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여기가 순이익이 한 9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업비트 영업이익이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회원수가 890만 명, 예치금 암호화폐 53조 원.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 거래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2020년 매출액은 1조, 영업이익은 3천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2,852억 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두나무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업비트의 기업가치를 얼마로 해야 할지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그냥 단기 순이익은 2조만 잡아도 PER 10배 하면 20조, 20배 하면 40조 정도 됩니다. 기업가치가.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했던 코인베이스가 한 100조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코인베이스 하루 거래량이 한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업비트가 2조 5천억 됩니다. 100조 가까이 된다네요. 미국의 1위 있는 회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100조짜리 회사에 한 반퉁만 치자, 절반만 하자 그래도 기업가치 50조. 이 말 맞죠. 주주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카카오 벤처스가 115억 원에 조성한 펀드가 여기 투입을 했는데 이게 1조 넘는 가치로 청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115억 투자에서 1조를 벌었으니까 100배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한 2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100배 정도 났는데 이거를 펀드니까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청산을 하려고 하니까 100배 수익이 났는데 주주들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달라고 했대요. 두나무 주식으로? 네. 그냥 그거 주식 계속 팔아서 주지 말고 주식으로 줘라. 앞으로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일이 기업가치를 평가를 할 때 여기에 바른손이라는 회사가 두나무 주식 214억 원어치를 현물로 받았어요. 214억 원. 뭘 기준으로 214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밸류에이션하는 두나무 주식을 214억 원에 받았는데 이걸로 따지면 두나무 주식 발행 주식 수로 제가 곱해보니까 한 10조 정도 밸류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두나무를 10조로 했을 때 바른손이 214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건데 그리고 50조 평가 받으면 1천억이네. 그렇죠. 그런데 바른손이라는 회사가 그 주식을 현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총 자산이 517억 원이에요. 아, 이거 말이야. 바른손에? 네. 회사의 전체 자산이 500억인데 한 200억 정도 되는 주식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회상장 아니냐는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누가 우회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회상장이라는 게 일종의 셸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상장사가 있으면 어떤 주식을 붙였을 때 이게 크냐 이게 크냐 해서 비슷하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가 진짜냐 이걸 가지고 우회상장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회사 거냐 아니면 새로 들어온 애가 합병을 하게 되면 아, 바로도 상장사니까? 네. 이게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거냐라고 봤는데 거의 회사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의 주식을 받게 되니까 기계적으로 제도상으로는 너는 우회상장 아니냐라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정도 상황이 됐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회사가 갑자기 커버린 거죠. 그리고 두나무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화 투자증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화 투자증권이 거기 또 두나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가를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겠구나. 한화 투자증권이 올해 2월에 퀄컴으로부터 두나무 지분 6.14%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두나무의 가치를 한 1조 정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6.14%면 한 583억 원 정도를 들여서 두나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1조짜리가 지금 10배, 최소한 10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만 10조 계산했을 때 5,83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나무 지분 가치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 보니까 한 20조까지도 장외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1조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두나무하고 하이브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때 밸류를 한 20조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두나무 주식 가치만 한 대충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화 투자증권 총이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 원입니다. 투자 잘했죠? 이게 올해 초에 한화증권이 원래 3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화증권의 액면가가 5천 원이에요. 한화 투자증권은 사실 증권주 치고도 제일 싼 주식이에요. 이게 960원까지 갔던 거예요, 5천 원짜리가. 맞아요. 작년 3월 달에. 액면가 5천억 원인데 액면가도 안 되면 증자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고 이게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동학개미운동에 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ELS 같은 것도 물리고 그래서 증권주 치고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던 회사인데 3천 원짜리가 지금 6천8백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두 배 넘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슬슬 배당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 두나무 배당. 그러면 배당 성향을 한 20%만 잡자. 한 2조 벌었으니까. 그러면 20%면 4천억 원입니다, 배당만. 그러면 한화증권의 3분기 순이익이 293억 원인데 배당만 25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화증권은 자기가 본업을 하는 것보다 두나무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나무 상장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일단 금감원에서 한화증권에 두나무 들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제도권 금융사가 가상자산 쪽에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별로 좀 안 좋아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두나무가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준다는 게 아직까지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 거래소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거래소인데 그걸 다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한국 거래소에 받아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래저래 좀 탭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은 토스뱅크 지분 7.5%를 갖고 있습니다. 한 75억 원 주고 샀다는데 토스뱅크가 장외에서 밸류 한 20조 받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화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8% 지분은 무려 1조 6천억 원 한화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원 두나무 1.2조, 토스 1.6조 뭐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투자 굉장히 잘한 것 같죠.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 요새 이거의 맥락에는 약간 둘째 아들 얘기가 좀 있어요. 김동원 한화생명보사장이 스타트업 투자 쪽을 지휘를 좀 하고 있다는데 여기가 제가 이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화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알아보기 좋은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자질구려한 거 좀 빼고 두나무 있고요. 토스 있고요. 동화일렉트로 여기는 불화수소 같은 거 반도체 소재하는 회사고요. 이게 지금 한화가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네.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네. 그럼 리디가 리디북스 아시죠? 네. 네. 온라인 북북 하는데. 웹툰 하고 있죠. 요즘에. 네. 요게 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네이버나 카카오 둘 중에 하나가 사지 않겠느냐. 이게 웹툰이랑 웹소설 관련해서 많이 사잖아요. 대체는 1조 이상 밸류를 치죠. 여기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회사고 맞습니다. 넷마블 마오, 네오 이런 것들도 넷마블 뜨면서 같이 뜨고 있는 게 있고 라이언게임즈. 워낙 유명한 게임 회사죠. 여기다가 백신 관련한 바이오 회사, 차백신도 있고 퓨처,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는 팸리스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고요. 뒤에 한 건 맞습니다. 식탁이 있는 사람, 식품 회사, 뮤직하우. 와, 뮤직하우. 말이 많던데. 아저씨 대사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사서 소장하는 것은 필수라고 윤지호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여기에 우리가 이름 보면 알 수 없는 회사들은 제가 다 지은 겁니다. 여기 오만 투자 조합들,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LP로 들어간 것들은 다 뺀 거고 한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증권사야 아니면 투자회사야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헷갈리는데 여기에 여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 자산운용, 하나 손보 이런 데서도 많이 샀습니다. 야놀자에도 한 300억 투자했는데 그때가 야놀자 밸류가 1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야놀자를 한 10조 원 밸류에이션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럼 야놀자 300억 투자한 것도 한 3천억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하나 자산운용에서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에도 투자를 했는데 빔페스트 자동차, 전기차 한 대도 없는 회사가 거기만 한 57조 밸류 나올 거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참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세상이죠. 스타트업 세상은 비상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나오는 밸류에이션은 정말 기상천외한 밸류에이션이 현실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묘한 경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김동헌 부사장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형이 김동관 사장이 한화종합화학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사이드를 맡고 있는 거죠. 태양광을 비롯해서 그렇죠? 태양광을 비롯해서. 여기가 한화 임팩트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주요하게 발표했던 내용 중에 화학 분야를 옆으로 살짝 빼놓고 이 옆에다 신성장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거기에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런 팸리스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엑시노스 설계를 담당했던 삼성전자의 팀장을 영입을 해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는 수소를 터빈 방식으로 돌리는 가스터빈. 이거를 미국 네덜란드 회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하는 회사 이나리 어그리컬처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종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가 되게 신산업들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정말 정보가 많고 돈이 많은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런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조업 열심히 해서 3% 5% 이익률을 낼 것이냐. 아니면 주식 투자에서 아니면 스타트업 투자에서 대박을 한번 100배, 1000배를 낼 것인가. 이거 보면 열심히 해서 돈 벌어봐야 월급 벌어봐야 집도 한 채 못 사는데 우리가 코인에 한번 몰빵 한번 해보자는 그 2030의 트렌드하고도 좀 그런 상황이 연상이 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재벌 가문이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아버지와 다른 방식의 경영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상속을 아버지 근원을 받아서 일값 몰아주기 같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 투자로 대박을 해서 아버지 주식을 사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아버지 걸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내가 어떤 해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회사를 새롭게 체질을 바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도 이렇게 재벌 3, 4세들의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신성장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비아냥대는 표현으로는 펫 비즈니스라는 말을 써요. 펫? 펫 애완동물.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조금 조그맣게 그냥 쓰는 거예요. 300억 투자, 500억 투자, 400억 투자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사장님이 사고 싶다 그러면 임원들이 말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대신 이런 거 조금 약간 냉소적인 얘기로는 그때 옆에서 지원하시는 분 얘기로는 괜히 조단이 투자해서 큰일 만들지 말고 100억, 200억 정도는 좀 오너가 맘대로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게끔 해주는 게 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던 것들이 보통 몇 천억씩, 몇 조씩 수익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상장 기업들한테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종목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한화 투자증권 사시라는 얘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여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돈을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가 정말 주주들한테 제대로 배분이 돼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거잖아요.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자기의 본질적인 사업을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재무적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고 나면 그게 우리한테 주주들한테 우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한테 잘 돌아가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조금 까칠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피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피. 유명한 회사예요? 유명하죠. 어른들은 잘 아시는. 카시트라든지 신발, 핸드백 가죽 원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죽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3분기 누적 매출이 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는 영업이익이 13% 정도 나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안정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여기서 납품처도 탄탄하고 시장도 약간 과점화돼 있어서 경쟁에 많이 노출돼 있지도 않습니다.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플 주식을 32만 주 들고 있습니다. 155억 원 주고 샀는데 536억 원이 돼서 수익률은 244%.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벅슈어에서웨이 워렌버핏의 회사죠. 거기도 한 1200억 정도 들고 있고 수익률이 66%. 벵가드 ETF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산까지 해서 수익률이 82%. 그래서 조감피혁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잘 투자를 했네요. 미국 주식을 벅슈어에서웨이, 애플, 벵가드 이런 데 지금 표 보여주시면 제가 PT를 했는데 우리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물려있는 회사도 하나 있죠. 광주신세계. 여기 정윤진 부회장이 팔고 떠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취득 원가가 한 400억, 아니 몇이지?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시 44억 원인데 이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장부가로 봤을 때 광주신세계는 지금 나중에 사분깊게 나오면 물려있다는 게 나오게 되겠죠. 삼양통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알짜 회사고요. 대한제분, 동화타이어 이런 거 보면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순자산이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피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만 한 2,4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3,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정적인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생각하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워드밍에. 아, 부동산다나 이번에 샀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 이건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죠? 여기 빌딩을 하나 샀는데 삼성역의 8번 출구 옆에 바로 빌딩 좋죠. 저희가 글래스 타고 있는 쪽, 아, 글래스가 반대쪽인가? 저 520억짜리 저거구나. 저 위로 올라가면 한전 빌딩, 한전 건물이 GBC, 현대차 GBC 건물 옆으로 바로 있는 그런 빌딩을 하나를 얼마에 샀더라? 520억. 520억. 네, 520억에 샀습니다. 그게 참 좋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또 그거는? 여기 공시보고 있잖아. 아니면 주식농부 있잖아. 네, 거기랑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옥 씨가 이거 15년 투자해가지고 지금 뿔이 많이 나는 회사지. 네, 그런데 이런 회사인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주주 지분율이 26%고 박영옥 주식농부님이 한 14% 정도 들고 있어요. 좋은 피업을? 네. 개인 주식으로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사주가 몇 퍼센트가 있냐면 46%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46%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유통주식수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주식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오버행 이슈가 있는 회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있고,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농부 그 분야 10몇 퍼센트 들고 있고 또 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또 한 46%가 넘게 있고 거의 유통주식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가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상장회사는. 그러면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도 있고 그럼 다 같이 있는 건데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주식을 대주주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 자사주라는 거는 우리 모두의 자산인데 대주주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라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쩌어요? 어떻게 했어요? 팔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묵혀두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지분율이 확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50% 자사주가 있을 때 이거를 의결권을 행사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대주주가 주식 지분율이 26%다. 그럼 절반 정도는 없는 주식이니까 그럼 26%가 52%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같은 거가 생겼을 때 자기 100개사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의결권을 행사해 줄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그거를 의결권을 대신하게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법 개정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수확. 다른 회사하고 주식을 바꾸는 방식도 있어요. 주식을 바꾸면 여기서 의결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내가 이 주식을 쟤한테 주고 제가 자기 주식을 나한테 주면 서로 의결권을 행사해 줄 수가 있어요. 주식 수확. 이런 것들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배구조의 문제로 지적이 돼서 제도 개선안들도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주식농구님이 이번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했어요. 법적 다툼을 하고 있죠. 여기가 조강이라는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객관적인 검사인을 통해서 회계 장부를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회사가 수익성도 좋고 이렇게 좋은 투자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주들에게는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멋있는 포트폴리오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죠? 니오, 테슬라, TSMC, 코인베이스, BYD, 애플, 바이두, 알파벳, 모더나, 어펌, AMD,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루시드모터, 엔비디아. 끝내주죠. 이렇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엑스펀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퀄컴들도 있고 스퀘어, 스퀘어도 처음에는 이름을 좀 바꾸긴 했지만 미국 주식, 굉장히 좋은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이름은 국보 디자인입니다. 아, 국보. 네. 국보 디자인도 회사가 괜찮아요. 인테리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년 동안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카지노 오피스 상업시설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인데 도급 순위를 거의 한 10년 정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부렸던 미국 주식계의 합계가 1,600억 정도. 미국 주식 사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600억? 네. 회사 시총이 1,500억인데? 네. 와, 뭐하는 회사야? 여기도 주식농부 박영옥 아저씨가 9% 넘게 주식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주식농부는 왜 이런 회사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짜 회사니까요. 아, 알짜 회사라. 네. 그리고서 업의 특성도 사실 있기는 하다고 해요. 여기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초기에 현금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회수를 할 때는 이게 나중에 그 어음으로 좀 천천히 주기 때문에 처음에 좀 현금이 많이 필요한 회사라고는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팔 수 있는 시장성 자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팔아줘요. 현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아니, 안정적인? 어떤 괜찮아 보이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한 2018년 정도부터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자사주가 많아요. 750만 주 중에 한 62만 주가 자사주, 대주주가 400만 주, 박영옥 씨가 72만 주 그리고 또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74만 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주식 수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안 다니는 회사인 거죠. 주식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조광피업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배당률이 0.15%인데 이게 배당을 안 줘서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5년 전에 100원인가 주고, 작년에 300원인가 주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 회사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회사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삼성전자, 네이버, HMM, 카카오, 삼성바이오 여기에 또... KMW도 있네. 갑자기 김프로님 생각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50%. 왜 내 생각이나 정프로지? 아, 정프로님. 아니, 왜 나를... 나는 저런 거 안 사요. 저런 거라뇨? 아니, 저런 주식 해주세요. 저 주식. 안 샀다 이거지. 그러니까 KMW 김민우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김프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여기도 같이 물렸습니다. 동병상년의 아픔. 이 회사는 제가 꼭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스퀘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어도비, 테슬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우리 3% 팀이 많이 버는 경영자 모양인데. 천만, 심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 천억, 천사백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어떤 상황이 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부동산값 많이 올랐고 오늘 부동산값 많이 올랐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만큼 국내 단지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던, 건설 사업을 했던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 말고 좀 작은 건설사들이 그 부동산 개발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회사라는 게 사업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사업이 있고 프로젝트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약간 좀 폄하하는 의미에서 책상하고 전화기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전화를 해서 수급을 받고 거기서 공사를 맡길 때는 시공은 따로 맡기고 또 이게 돈은 은행에다 전화해가지고 나를 땡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데 없을 때는 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도 좀 죄고 있고 그럴 때 지금 또 부동산 프로젝트를 새로 일으킬 거냐라고 본다면 회사 이름은 뭐라고요? 서의건설. 서의건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 시가총액은 한 3,800억 정도 되고요. 서의 스타일스죠? 한국의 시가 광고 모델이죠.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 보유 부동산만 한 1,4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 양주동의 서의타워라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양주동의 서의타워라고 큰 거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하고 주식만 하더라도 당연히 시가총액은 훨씬 넘어가는 그런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진행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의 주인공이 서의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토지의 주인공이 서의죠. 최수지 씨 예전에 기억 안 나시면 빨리 얘기하시고요. 국경 담판한 게 서의장군 아닙니까? 무슨 지금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의 유혹 장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재미있는 회사. 그러면 주식 투자 말고 정말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 그냥 이미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정기예금을 계속 엄청나게 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금을? 네. 정기예금. 예금 갖고는 안 되지. 동선의 동서. 저건. 동서입니다. 동서식품 대주주니까 뭐 동서겠지. 네. 동서입니다. 동서. 여기는 거의 모든 돈을 예금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가 거의 동서식품. 동서는 우리가 잘 아는 커피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그런 회사고요. 여기가 동서식품의 모회사이고 동서유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마. 프리마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5년 전 3만 원, 지금 3만 원 거의 완반하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주식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가끔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때가 어느 때냐면 동서식품이 해외 진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가 조금 반등하기도 하는데. 동서식품의 주식의 절반을 옛날에 크래프트, 지금 몬델리즈가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식품회사인데 주식을 반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크래프트한테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주식을 반반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여긴 좀 안타까운 거는 해외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국내에만 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래프트하고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국내 시장 외로 진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 크래프트? 네. 아, 크래프트니 왜 여기. 아, 크래프트. 해외에 있는 식품회사. 식품회사. 거기다가 사실 여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믹스커피가 좀 인기가 떨어지니까 카누를 내서 또 대박을 냈잖아요. 아, 카누 대박 났어요? 네,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믹스 시장은 많이 줄었지만. 아메리카노. 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돼 보겠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좀만 더 해봐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원래는 미국의 비트코인 하는 회사, 비트코인 하는 나라. 이런 애들도 엘살바도르 이런 애들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으로 훅 넘어가서. 일단 1번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번다고 주가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게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회사라 그런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거를 일회성 이익이라고 해서 아니면 주주들한테 잘 배분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던 회사들은 또 계속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투자회사라 그러면 주주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주주들이 함께 향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일회성 배당이라도 특별 배당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게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 만드는 회사라든지 동화타이어 타이어의 튜브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 제조업에서 성장 동력이 약간은 좀 약해진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정해져 있는 한 당에서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그렇게 따박따박 주는 이른바 고아와 과부의 주식이라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면서 은행이자 받듯이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지만 성장 동력은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주식 투자는 하지만 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는 좀 장기 투자를 하기에 우리나라가 적합한 시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자산 가치가 높다면 이런 회사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그 기업 가치가 드러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15년 투자지. 15년 투자라는 건 진짜 살이 나오지. 살이 나옵니다. 살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3프로TV에서 잘 안 다루는 회사들이잖아요. 보통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회사들이라 이런 회사들도 좀 소개를 해주면서 주식시장의 양의 좀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사주를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지. 안 되죠. 태워야지 그러려면.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들은 결국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장되기 마련이에요. 이게 막으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 이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관심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실수록 그런 쪽으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런 회사들이 진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상장 회사 주가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저평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이한 회사들 이야기는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식농부 그분은 어마어마시네요. 그렇죠? 네? 주식농부. 원래 농부는 계절이 변화되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1년 산모작도 아니고 15년 일모작이니 그게?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가을이 안 와.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권수르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환경제 채널 유튜브 채널 잘 되고 계시죠? 오늘 소개 못한 거는 발칙환경제에서 또 마저 하겠습니다. 머니스도의 방송에 권수르 기자님 고생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